제1회 프레시 컨퍼런스가 19일 경기도평촌 세중앙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3일간 이어지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과 북미의 선교적 교회 운동가들이 참석해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펼칩니다. 첫날 주강사로 나선 미국 오가니교회 닐콜 목사는 교회란 구속받은 자들로 구성된 군대라며 우리는 세상에서 깨어지고 무너진 사람들을 찾아가 사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성근 일상생활사역연구소장, 김종일 동네 작은교회 목사 등 국내 선교적 교회 운동가와 문화사역자, 통계분석가 등 20명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6가지 세션별 패널토이와 테드식 강의를 진행합니다.